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는 지난 2022년 3월 2일 대비 약 3.9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22일 37,1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7월 14일 7,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10일 83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16일 1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원시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6.2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8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8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9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23일 가장 많은 14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11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29%에서 약 5.7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11일 약 13.7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8일 약 4.2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954억원이며, 2015년 670억 대비 약 340.9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44억원으로, 2015년 79억 대비 약 마이너스 282.5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82억원으로, 2015년 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321.3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18%입니다. 다원시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51.81배이며, 지난 2016년 46.0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2.5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53배이며, 지난 2016년 2.24배에 비해 약 57.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2.7%, ROE는 마이너스 6.8%입니다. 다원시스의 시가총액은 9,457억 5,25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69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2,954억 5,41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2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17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4억 9,1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7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03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3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82억 5,4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1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53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3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